조계종이 우리 문화유산의 집합체인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기획실장 3회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통사찰이 추가 세금을 내도록 만든 지방세법 시행령은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철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투기 목적 등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건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부인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존폐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